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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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열심히 싸워봐 호루가 수혜인이 계속할 거예요 내 찬스치 저들 선밀을 놔 흠 신임의 뜻이랍니다 고요하게 타오르는 새벽이요 찬란한 빛이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닐까 어쩔 수 없네 알았지 호루리아 희연했던 것처럼 아 이번에는 좀 편한 일이었으면 방패기사단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 흠 겁리지 마세요 제창이 여러분을 보호할 겁니다 좀 더 열심히 싸워봐 호루리아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닐까 흠 의퇴하고 싶다 흠 흠 흠 흠 회 흠 흠 흠 빛의 이름으로 흠 흠 흠 흠 흠 흠 흐흫 어쩔 수 없네 신성한 이름으로 기도하나니 방패기사단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.. 일반에는 좀 편한 일이었으면 좀 더 열심히 싸워봐, 호룰이야 아.. 아.. 신님이 뜨시랍니다 지휘관의 근성을 보여드리죠 알았지 호룰이야? 훌륭한 동굴처럼 날개 펴 호룰이 칠격이다 아.. 이번에는 좀 편한 일이었으면 찬란한 빛이여 빛이여 이리스도는 이쁘다 퐁 퐁 퐁 하.. 흠 여유 아.. 도와주세요 준비를 써요 제 창이 여러분을 보호할 겁니다 모든 것을 뚫어버리겠어! 겁내지 마세요 이리 오세요 함께 싸워요 이번에는 좀 편한 일이었어요 어서오서! 준비를 써요 수인이 계속할 거예요 핫! conservative 은퇴하고 싶다 아앗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알았지 호로려 헤어 났던 것처럼 방 피기사단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빛의 이름으로 퓨광이여 영광이여 저... ㅋㅋ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닐까? 힘을 빼앗아! 그렇지! 찬란한 빛이여 신임을 드시랍니다 지휘관이 근성을 보여드리죠 같이 싸워라 좋아 흠 좀 더 열심히 싸워봐 흐르리야 함께 싸워 흠 애기만은 좀 편한 일이었으면 방패기사단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도와줄게요 겁내지 마세요 어리석구나 어쩔 수 없네 불쌍한 것들 알았지 호롤야? 치워올렸던 것처럼 흠 스웨인이 계속 팰 거예요 내 창끝이 저들 섬멸했라!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닐까? 흠 은퇴하고 싶다 흠 흠 흠 흠 흠 흠 빛의 이름으로 흠 흠 제창이 여러분을 보호할 겁니다 흠 흠 좀 더 열심히 싸워봐, 호롤야 흠 엎 엎 어쩔 수 없네 엎 엎 엎 엎 엎 방패기사단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 같이 싸워요 좋아요 감기지 마세요 하하이 알았지 호롤야? 후연했던 것처럼 엎 엎 오오오오오오! 오쌤! 신임이 부실합니다 하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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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휘관이 근성을 보여드리죠 모든 것을 놀아버리겠어! 소임이 계속할 거예요 얍! 하늘! 되세요 하지만 베 famili tutte 중이되요